엄마하고 같이 양말 좀 개자 오빠 양말 엄마가 갤 테니까 두부가 좀 도와줘 도와줄 거야 오빠 양말 개자 두부가 도와줘 두부 좀 도와줘 엄마 두부가 도와줄 거야 양말 개는 거 도와줄 거야 뭐 너 배고프지 배고파 배고파 두부 목욕하고 나서 배고파 배고파 알았죠 근데 조금만 이따 먹어야 돼 지금 조금 일러 왜 그래 왜 단호박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두부 왜 응 말해봐 응 응 응 응 응 오이 말 잘하네 으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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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